위대팀의 능력대 이브 1, 2, 3, 4 나이스! 파이팅!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위대팀의 능력대 빙 이겨라! 나 하고 있어 위대팀의 능력대 위대팀의 능력대 위대팀의 능력대 인기의 능력대 도움이긴 빙은 자 바로 그렇지 나를 돌아봐 쳐주세요 뒷수 가면 JK 2점 2점만 2점만 매치 포인트인가 뭔가요? 매치 포인트죠 흥분했죠 흥분했죠 아 서버가 너무 바꾼다 잘했다 잘했어 자 오케이 잘 나가세요 뭔데? 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서버 지금 매너 되게 좋다 너네 괜찮다 이런거 매너 점수 있나요 선생님? 매너 점수 이따 평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너 점수 나이스 야 매너 떨어졌네 박수 자 파이팅 파이팅 플레이 자 오케이 자 들립니다 자 가시죠 자 좀 김장감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김장이요? 김장감 넘치려면 그래도 한 3배는 변화해 김장 자 갑니다 김장감 김장감 눈 감져버리고만 남준씨 아 아 아 아 이거 왜 이러지? 잠깐만요 정말 야 우리 팀 다 지는 거야 설마? 오 날카로웠어 갔어 아 아 미치겠다 이게 받기 쉬운 서버가 아닙니다 형 이게 회전 회오리 아 긴장감 쫙 오 오 오 왜 이렇게 못하잖아? 아 아 이게 이건 이건 맞을 수 있었는데 아 아 아 지금 안 돼? 야 우리야 너 홍병하면 반대로 반대로 오 오 자 다시 갑니다 빨리 끝났어 우리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야 두 번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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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없는 아니 나도 하고 싶어 진짜 생각과 달라 갑니다 우리 뭐가 탁 탁 탁 있어야 되는데 하루 배웠다고 늘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와 진짜 미치겠다 자 6 대 4 나도 분량을 내고 싶은데 김태형이 보고 있나? 아 지민아 오버하지 말자 네 오 야 두 번만 왔다 갔다 했어 다섯 개 받았어야 돼 다섯 개 나쁘지 않아 실력이 뭐 게임이 너무 싱겁다 있겠냐 아세요 아세요 배우가 다 까먹었어 오 받았어 우와 지민아 남순아 기적의 역전 가자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소심해요 소심해요 야 선생님도 남순이를 응원하고 계시네 남순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남순아 좀 받고 싶다 끝났어 미안해 아휴 지민아 남순아 가자 듀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마지막은 배운 서브로 조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와 미안하다 아 왜 이렇게 못 찾아냐 와 와 기성 기성이야 기성 대합 당하는데 이거 여러분 뭐하니까 박수 쳐야지 잘 대고 하시고 잘 대고 하시고 잘 대고 하시고 자 안으로 진고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오케이 자 재협 할 수 있어 재협 하자 재협 파이팅 자 자 신나게 막히죠 형 갑니다 네 조금만 사살 쳐도 될 것 같아 재협 바보 오 그래도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자 좋았어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지 자 자 자 자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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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맨으로 지켜주세요 왜 저를 아 너무 치사해요 아 아 지금 속이려다가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어 썩 가운데 왜 그 썩은 안 하는 게 안되 야 되게 안락하게 안 졌겠네 그니까 앙 얘기하는 이 형 썩으로 점수 다 까먹겠네 으 으 으 으 우와 리액션 우와 리액션 와, 리액션. 야,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서브 넣을게. 이걸 봐도? 이걸 봐도? 야, 이거 배운 거 다... 혹시 여기만 탁구공 무게가 다른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무거워 보이지? 여기만 그냥 5kg 되는 것 같아. 배운 대로 갑니다, 배운 대로. 뭐야, 저게? 저게 아닌데. 이제... 이제 탁구 같긴 하네요, 어떻게. 아, 여긴, 여긴 약간, 여긴 약간 안전빵 두 명이야, 약간. 살살, 살살. 힘 좀 빼, 제이홉. 너야, 너야? 잡다만 대고 있어. 어, 이제 힘이 들어간다니까. 살살. 좋아. 진짜 좋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제이홉. 천천히. 오케이. 서브는 배운 대로 하란 말이야, 배운 대로. 목을 뚝 떨어진 거. 제이홉, 천천히. 지금 좋았어. 아직 여유 있어. 배운 대로. 봐봐, 봐봐, 배운 대로. 힘들어, 힘들어. 잘 배우셨네요. 힘들어, 힘들어. 네, 힘들어. 갑니다. 좋아. 제발, 제발, 제발. 네, 서브다기. 오, 나이스. 괜찮은데? 야, 진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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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웠지? 누가 누가 부러웠지?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배운 거 그대로 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여기만 중력한 4배 아니냐고, 지금. 형, 배운 거 왔어요, 배운 거. 배운 거,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할게. 이쪽은 무리하게 스매싱을 절대 안 해. 아니, 분명히 아까 잘했는데? 제이홉. 서브가 안 돼. 와, 형. 방심하죠. 저런 형한테 지지 말라고요. 컴다운, 컴다운. 준 거예요, 여기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가 더 빨리 끝날까 봐, 준 거예요. 형. 잘 지쳤어요. 준 거예요, 준 거예요, 준 거. 승부가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 이제 그만 줘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조금만. 조금만. 나 당황이 있는데도 이긴다, 야. 와, 진짜 신세자 가자, 형. 신세자 가자, 형. 신세자, 신세자. 기다려 봐, 기 좀 모으고. 온기 조식 사원. 갑자기 들어간다, 갑자기. 갑자기 비배나 돼. 야, 뭘 갑자기 들어가. 갑자기 들어가. 음, 안 돼. 형님, 우리 이제 우리 전공 chapters 를 갑시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줬어, 줬어. 듀스! 자, 2점 먼저 하는 사람은 이겨요 자, 역전을 찍자 역전한다 한 번만 더 이기자, 한 번만 형, 이제 그만 줘요 아니, 뛰어, 뛰어 아니, 뛰어, 뛰어 아니, 잠깐만, 솔직히 너무나 뛰지 않나? 야, 이긴 거 아닌가요, 제가? 아니, 너무 잘 쳐, 오케이, 다시 다시 해, 다시 Sergio adrenalides 자, 이긴 한 재si 자, 여러분들 패자 보았어진다 이거 맞히면 올라가는 거예요 버튼 사는 freely 오, 오케이 Evolution 아 아 아 네 아 아 아 맞은지 알았다 정비가 너무veis 남의 준비 다 맞춘 부터 아 아 아 으 야 3주reen 되겠습니다 으 아 그냥 그냥 내리 오나 이게 더 보긍 장소를 넣어 그니까 그럼 안되는거 안요 아 그라 남자가 자 남자아, 가자. 나 가냐? 남자아, 가자. 아름 가? 가! 아름 올려야겠다. 아름 올려야겠다. 뭐야, 허비 형이랑 남은? 자, 가! 가! 자, 가! 자, 천천히 좀 해주세요, 천천히. 오, 들었어. 야, 서브 뭐야? 뭔 서브야? 아, 팀이. 괜찮습니다, 이제 긴장 좀 풀렸습니다. 오! 오! 이거 서브 게임으로 가는... 서브 이상에서! 2대2 동점. 이제 꺾어야 되구나. 아, 잠깐만요. 이거 16cm. 뭔 16cm? 아, 진아. 잠깐만요. 아, 네. 모는 걸 내잖아. 지금, 지금 딴짓할 때, 지금. 서브 건 여기예요. 서브 건 여기. 할게요. 오, 날카롭다, 서브가. 지민이 잘해. 못 이기겠어, 지민이. 저런 건 안 하면 좋겠어. 여보세요, 여기 뒤에 얼굴 나와요? 엉덩이밖에 안 나. 카메라 등치고 있어가지고, 나. 저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야, 태형아, 어렵지? 서브 날카롭다. 오, 5대3이야. 그래도 너라면 할 수 있어. 태형이라면 할 수 있다. 오! 아, 제가 침착해. 6대3. 제가 침착해. 오! 침착해, 침착해. 야, 태형이를 이긴 날이 없나? 야, 태형아. 너가, 너가 우리 1등이잖아. 야, 비 긴장하지마. 1등. 너가 우리 통이잖아. 외나무 자리에 남자를 다시 한다고 했지. 웃긴 그림 아니야? 100점 내기하냐? 오! 그렇지. 형, 할 수 있어. 멍 때렸어요. 할 수 있어. 지윤아, 이기고 있다고 방심하지 마. 그럼, 그게 문제야 항상. 똑바로 해, 그래. 좋아. 야, 침착해. 야, 이거는 어려웠어요. 뒤에 승기는 건너갔다. 오. 오. 좋아한데, 좋아한데. 같이 오. 이기고 있어, 침착해. 오! 엑치. 아, 아깝다. 잘 쳤다. 이런 식으로 좀 쓸 수도 있어. 우리 동네에 서브잖아. 아, 네트. 아깝다. 자, 9 대 6. 자, 중전만 더 내면 지윤아, 할 수 있어. 자,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라. 10 대 7이에요? 침착해. 아, 끝났어. 끝났어. 좋아하세요. 오케이, 좋았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할 수 있어. 두두. 1. 2. 4. 3. 3. 1. 2. 형아, 보여줘. 분꽃 드릴 회전 샷을 보여줘. 오, 백헨드 회전? 야, 역시. 요시. 어? 미안합니다. 역전승. 가지가지 않나, 진짜? 나 해봐. 나 해봐. 오케이. 이겼던 줄 알았다. 남준아, 내가 봤을 때 호비는 방심할 때 노려야 돼. 호비? 플레이.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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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형이 뭐야? 큰일 나는데? 남준아, 그냥 얍삽하게 하자, 우리. 이 형 연기했어, 연기.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기대 중이야. 나도 할 수 있어. 아, 방심했어. 왜 그러냐, 재이 형. 야, 재이 형, 잃었다, 잃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저거 치사한 거 아니야? 저거 치사한 거 아니야? 저거 치사한 거 아니야? 우와. 오. 오. 재염 잘하는데? 안 돼. 오. 오. 안 돼. 병들 할게, 병들어. 나 병들 할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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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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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오케이,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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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위가이버. 오케이.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여러분들. 혜영이 형 서브가 낫더라고요 자, 갑니다 재용! 재용! 조금만 보내더라고 재용 뭐해? 이게 뺏기는 게 잘 안 되네 날카로웠어, 비에! 비에 날카로웠어! 멋있다 재용!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방금 상대의 헛질을... 천천히 와가지고 뺨을... 살금살금 가서 뺨을 딱! 아주 폐부를 세게 찔렀어요, 지금 자, 고양이 서브, 고양이 서브 고바! 고바! 자, 이번에 지평을 때려! 저 형은 살금살금 가서 내 뺨입니다! 저 형 탁구공과 무게가 달라 이거 엣진데, 나름? 난 럭키 가이 잘 보네, 여신 날카롭죠 오케이! 이거 잘 맞았다, 이 자리야 재용! 재용 1등에? 재용 토끼 서브 토끼! 자살! 형! 형 생각보다 너무... 이거 모른다! 이거 진짜 모른다! 아닙니다! 재용이 아니요! 와, 저 충격! 와, 재용! 이거 모른다! 이게 왜 혼나? 뭔데 이거? 이게 기술이네, 기술이야 재용 거의 다 너 왜? 약간 펌이 생긴 것 같아 거의 지구던지기야 오, 잘 봤다 잡았다, 이거 잘 봤다 왜 안 되지? 굿굿굿 재용 그래도 결승전답게 이거 한 번 지나면 재용 서브다 오케이 재용 써먹는다 어, 나왔다 나왔다 태용이 긴장하는 거 봐봐 어느 때보다 재용! 지구 던지기! 오, 잘 봤다! 잘 봤다! 받기만 하면 돼 진작 진작하게 받기만 하면 돼요, 이거 아니 형 포핫 던지기가 아니에요, 이거 받기가 안 돼, 받기가 자, 선생님 혹시 지금 잘 하고 있나요, 서브를? 배우대로? 아니, 저런 거 이상으로 아주 배워야 될 거 같은데 너무 이상이죠 창조, 창조 정력 서비스 창조 아, 재용 아, 재용 자, 춥작하게 역시 좁을 수 없는 실력차 야, 왔다, 재용 서브 아, 재용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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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가 제일 재밌네 야, 그래도 그림은 좀 나온다 야, 그래도 좀 작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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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예요? 와, 이거 진짜 모르는다 아, 이건 아니구나 어려워요 야, 이거 진짜 어려워요 안 돼, 이거 9대9예요 오! 오! 10대9입니다, 10대9 안 돼, 태용 이거 재용이 재용이 잡아? 야!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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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용 서브 재수 다 진짜 웃기다, 이거. 한 번씩, 한 번씩. 왜 이쁘지? 이쁘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지루한 경기 보시고 나서 왔어. 저랑 이제 태영이랑. 태영이랑. 우승자랑 한 게임 할게요. 아, 진짜요? 네, 우승자랑. 지금 핸디캡 좀 주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과. 저희 옆에서 그냥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제가 선생님의 핸디캡을 골랐습니다. 아, 숟가락이야? 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어려워. 진짜로? 뭐야, 뭐야, 뭐야. 아, 선생님들 이 정도 하셔야 해요. 선생님 숟가락으로 하신대. 국자는 괜찮을 거 같은데?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어, 이거 아니야? 숟가락은 넘어야 해, 숟가락은 넘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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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근데 주걱이 약간 좀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까? 이게, 이게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비주얼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뒤집기였습니다. 주걱 어렵거든요. 오, 주걱. 오, 주걱 쉽지 않아. 오, 큰일 났어. 자, 게임 가시죠,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지금 금메달리스트이신데, 지금. 자, 여러분 카메라 안 나오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지금 손발이 묶인 금메달리스트와 저희 팀 내 1등. 자, 손발이 묶였죠, 그렇죠? 태형 씨, 태형 씨 이거 모릅니다. 자, 점수, 점수. 잘 넘기기만 해도 되거든요. 아, 네, 점수. 오른쪽, 오른쪽 올려야죠. 태형이 얘기했으니까. 자, 그 사이에 태형이가 한 번 더 이겼습니다. 자, 연습의 욕입니다. 아니,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도? 연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거 없죠? 이게 도무가 아니라 스푼이 안 벌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이승민 어? 태형 씨. 이 때문에 이기는 날이 옵니까? 이번 판 이기면 선생님이 이거 탁구장 하나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탁구장 하나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우리 이겨야겠다. 체육관 하나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계약서 갔다 오세요. 아, 근데 이거 좀 있으면. 좀 있으면 저는 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즐겁습니다. 아, 선생님. 첫 특정. 여러분들의 대정한 이 모습.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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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이가 너무 반쪽마저. 진짜 당황하셨었네요. 진짜 당황하셨었네요. 진짜 당황하셨었네요. 아, 저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아. 우아. 스킨이 안 들어가니까. 우아. 우아.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지막까지 경기 모릅니다 아 선생님! 마지막까지 게임 모릅니다 선생님, 서업 우와 대박이었다 선생님 밖으로 했다 자 매치 포인트니까 형 씨!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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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태형아 10대5 매치 포인트야 태형아 체육관 자 받아주시죠 지금 백핸드로 망하고 계세요 지금 백핸드로 망하고 계세요 야 선생님 겁먹으셨어 방금 형이 계속 받아주시다 깜짝 놀랐어 아 어렵다 태형아 긴장해 긴장 오! 자 괜찮지?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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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깝다 세관! 오! 체육관! 오! 체육관! 오! 와, 평소에 수란주다. 와, 너무 잘 저렴했어. 이야, 잘하네. 아, 웃기다. 꼴찌전, 꼴찌전이죠. 이 탁구공을 다 줘야 되는. 두 분. 아니, 진영. 진영과 JK의 대결입니다. 아니, 뭐 제가 주는 거 아니니까 탁구공을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행운의 여심이 이 탁구장을 축복합니다. 네. 행운의. 인사하시고. 자, 인사하세요, 인사. 인사하시고. 좀 비겁하게. 다리가 아프군요. 자, 여기 다 치워야 됩니다. 잘 배고. 해보! 뭐야? 자, 서브 터, 서브. 오. 오, JK. 잘 맞았어요. 뭔가 비열한 저 서브를 막아내고. 오. 정광.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1대1. 이 체육관을 맏형이 치우느냐. 막내가 치우느냐. 하극상이냐. 오. 안 돼. 하극상 쪽으로 가는 모양새네요. 맏형이 치워야 웃기긴 하거든요. 야, 소름 뭐야. 내 트야, 내 트야. 지금 아까의 정국이가 아니야, 지금. 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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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치 프로 아닌데, 자꾸 칼로 이렇게 채 썰듯이. 야, 이거 체육관 이거. 자, 이렇게 적응 수란 당하나요? 잠깐만. 너 뭐 한 거냐? 방금은 중력이. 방금. 안 찼다. 제휴업 전법으로 가야겠다. 지구멍들기. 흡. 흡. 둘러면 끝까지 치세요, 최대로. 야, 이거 어렵네, 제휴업. 어렵죠, 형. 어렵죠, 형. 어렵죠, 형. 진짜 치사하다. 아니야. 아, 이렇게 하면 못 이기나요? 추하다, 추해. 아, 좀 더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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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게.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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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을 날렸는데. 아, 몸을 날렸는데. 꼴찌는 면한다. 자, 8대 4.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우리 랠리가 안 될까? 우리 둘 다 못 쳐서. 첫날이잖아요, 첫날. 그렇지? 오, 오, 오. 오, 랠리? 안 돼요, 안 돼요. 야, 나 공 줍는다, 찐형. 자, 10대 4, 10대 4. 아. 아. jkc. 마지막인데, 그, 뭐, 슈킬 명 같은 거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세레머니 같은 거, 뭐, 불꽃 회오리 슛이래. 회오리 슛. 회오리 슛. 오. 오. 마지막에 뺨을 때려버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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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